5도가 스탄인가? 잘 못하는 사람이 가네 야위반 나오는데 5도가 스탄인가? 신수추가 1번 맞네 오늘은 텍사스가 흰색이네 여기 원정쪽이라니까 스탄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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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팀이랑 원정팀이랑 소개하는 사이즈가 다르다 원정팀은 그냥 이러면 나왔는데 홈팀은 홈팀은 완전 사이즈가 다르네 홈팀은 완전 사이즈가 다르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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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네네 나머지나 3번은 닫은 나머지 난리 잔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